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구 성동구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아깝게 탈락한 지상욱 의원 심원하 씨의 남편입니다. 지상욱 의원이 탈락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큼직한 감투를 쓰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자 동아일보는 지상욱 전 의원의 감투 쓴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책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여의도연구원 원장의 지상욱 전 의원이 내정되었다. 29일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모초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상욱 전 의원이 여의도연구원장권을 의결했다. 임명 최종군안이 있는 비대인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인사안을 의결했다. 배우 심원하 씨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지상욱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처음으로 배지를 달고 통합당의 전신인, 천일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 바르증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부대표, 예결의 간사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서울중구 성동구월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수도권 출신으로 당무에 밟고 원의 인사라 당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의원의 처신입니다. 중국 성동구에 출마한 지상욱 전 의원의 경우에는 만일에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선이 아주 유력한 거의 확실시되는 미래통합당 후보군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당일특표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후보를 무려 6.6% 폭으로 눌렀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지상욱 의원은 39.59%라는 득표율을 얻었고 반면에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은 59.71%를 얻었습니다. 양 후보자의 격차는 무려 20.12%포인트 정도에 달하였습니다. 선거 결과에 특히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정작업을 해본 결과 양 후보자의 격차는 불과 0.13%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전투표에서 격차입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에서는 20.12%가 달했다. 그러니까 진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0.13%밖에 표차가 나지 않았는데 사전투표에서. 그러나 정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의 양당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라는 것은 20.12% 정도로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상욱 후보 같은 경우는 재검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유력한 후보들 가운데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그런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공병호TV는 재검표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상욱 후보의 승리를 예견한 그런 방송을 5월 7일 날 심어나 활짝 웃다 지상욱 승리 예상이란 그런 방송을 5월 7일 날 내보는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분석 결과를 미뤄보면 대략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 큰 폭 차이로 패배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대부분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당일 투표에서 건수한 표 차이로 패배했더라도 사전투표에서 큰 폭의 차이로 패배한 그런 미래통합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승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접전지역에서 사전투표 개표와 함께 패배한 후보들은 대부분 당락이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 한 두 달 정도 다양한 그런 사전선거에서의 조작과 관련된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그 모델을 가지고 분석한 그 결과 얻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특히 지상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일 투표에서도 큰 폭으로 6.6%대로 승리했기 때문에 재검표만 이루어지게 되면 무난하게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검표라든지 증거보전 신청에 응하지 않는 그런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 나경훈 그다음에 오세훈 그다음에 지상욱 이런 후보들이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결코 선거 소송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선거 조작에 대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 자원에 어떤 대처가 없었습니다. 또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낙선의 고배를 마시지 않을 수 없던 당사자들 가운데서도 중진급 국회의원들은 선거 재판에 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소극적인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또 지상욱 후보입니다. 지상욱 의원도 자신의 당락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아마도 저는 그 정보를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오세훈 씨라 나경훈 후보들과 함께 다른 중진급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선거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 당사자를 만나서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당사자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하건드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였다는 그런 나쁜 이미지를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둘째는 미래통합당이라는 그런 당론에 반하는 그런 형동이 자신들에게 남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성복하면 당론을 충실히 따르면 뭐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지만 당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는 불이익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차피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더라도 부정선거는 밝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것을 꼼꼼히 보면 모든 이유는 자신의 일신과 정치적 경력과 관련된 사적인 이익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불편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경력에 손상을 두거나 모든 것은 바로 사적인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들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정의의 시련이라든지 선의 시련이라든지 공공의 선을 위함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민주주의 위기 등을 막기 위한 이런 소위 좀 더 큰 대의명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사는 것이 다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세상 사는 처세술의 어떤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의 삶에는 좀 보통 사람들의 삶과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번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상욱 위원회의 그런 선거재판을 임하지 않는 중요한 동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거나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일체 입을 다무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정치가 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그냥 생계형 정치꾼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좀 가혹한 혹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상욱 위원이 출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의도 연구원장을 이왕 맡았으니까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